자, 중3 동아 김 이광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초하지마. New words are made in many different ways. 여기서 new words 주어가 복수고, 주어, are 비동사. 중요한 건 are made 이니까 수동태이란 말이지. 만들어지다,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다른 방법들로. 여기서 많은 이라는 메뉴도 있기 때문에 뒤에 ways s도 붙을 수 있는 거죠. 방법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뉴와 much를 구분해 보는데, 메뉴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지. 복수 명사가 나올 거고, much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뭐냐고? 물이나 공기 같은 거. 또는 사랑, 개념 명사. 복수 명사. 됐죠? 수동태 주의하면 되겠지. 두 번째, one interesting way of making new words. 좀 길긴 한데, 주어가 단순한, 단순인가 봐요. 의지가 있네요. 앞쪽으로 쭉 가보니까 길어진 이유가 있었군. 전치사부가 뒤에서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전치사들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미있는 방법이 사람이 아니니까 재미를 줄 수밖에 없죠. 재미를 받을 순 없고, 재미를 느낄 순 없고. 그래서 여기 감정 공사를 공사로 써서 능동을 썼습니다. 그쵸? interesting way. 그러면 주의하세요. interested라고 쓰면 안되고. 전치사 오브를 써서, 일종의 동격이라고도 합니다. 얘기를 하면 흥미로운 방법은 뭐냐. 바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거잖아. 흥미로운 방법이. 그쵸? 오브 같은 다디 역할을 하고 있지. 물론 전치사니까 동명사를 썼죠. 동명사는 목적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new words라는 목적어를 품었죠. 그래서 해석은 거꾸로 하면 되요. 새로운 단어들을 만드는 흥미로운 방법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to use names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다. 앞에서 배웠지만,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 항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죠. 이 중에서 비동사 뒤에서 명사 역할을, 즉 보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럴 때는 학교 현장에서 가르쳐 줄 수 있기도 하겠지만, to가 생략이 됩니다. 아셨죠? to가 생략이 될 수 있어요.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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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자, 3번 문장. 잘 알려진 예시 하나. 어 라는 단어는 여기 뒤에, example과 연결이 되어있어야, 명사와 연결이 되어있죠. 간사는. 그래서, 잘 알려진 이라는 분사를 썼습니다. 히피죠. 노은이니까. 잘 알려진 예가, is, 분사. 바로, 단어, sandwich다. 이 둘은 서로 동격이라고 보면 돼요. sandwich라는 단어다. 콤마. 이 계속적인 용법이 나왔는데, with and, is로 바꾸라. 여기 써있긴 하지만, and, is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은, 즉, sandwich라는 단어죠. if. 이것을 이제 우리, and, is을, 위치로 바꾼 겁니다. comes. 온다. 유래된다. 어디로부터 유래되었다. 지금, 백작이라는, all이라는 단어를 썼구요. sandwich. sandwich. 104세. 네 번째 백작. 백작 4세로부터 갑니다. 4번. there are. 복수명사. many words. 복수명사 마음을 끊고, like는 전치사. 잘 안보이지? 전치사 썼어요? 전치사. 그리고, sandwich와 같은, 처럼.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아니면 영어에는. 영어에는 맞겠죠? 영어에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샌드위치급의 여러가지, 그, 어원. 즉, 유래가 있는 단어들을 소개할겁니다. 그게 첫번째 단어가, 뭐요? sideburn이라는 단어입니다. 뭐요? sideburn이라는 것은, 단어인데, sideburn이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유래했느냐? 바로, US Army의 이름으로부터, 즉, 장군이라는 뜻입니다. Ambrose e Burnside라는 장군으로부터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sideburns. 뭐, comes from이라는 수거가 있구요. 됐죠? 그 다음에, front에, 이제 목적어로 붙었구요. 전체 사이 목적어들.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가, 미국군인, 장교,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묶어볼게. 오부부터 여기까지. 이름으로부터 온다 했는데, 그 이름에 대한, 동격 처리죠 뭐, 아까 오부동격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출처를 또 썼습니다. 자, Burnside 장군은, 유명합니다. 뭐뭐로. 할 때, 폴까지를 묶어야 돼요. 뭐뭐로 유명하다. 그의, 어떤 비범한 얼굴의 헤어. 얼굴 털? 네, 웃음이 툭 나왔죠? 그는, 깎았다. 그의 얼굴을, 죄송해요. 얼굴을 어떻게 깎어? 성형이야? 얼굴을 면도했다. 하지만, 남겨두었다. 줄들을 남겨두었다. 털 줄들을 남겨두었다. 인프론 오브, 히즈 이어즈. 그의 귀 앞쪽이니까, 여기다가, 줄을 넘겨두었다. 아, CG 확 들어오면 좋겠다. 됐죠? 어딘지. 다음, 처음에는, Burnside라는 단어는, 만들어졌다. 주조되었다. 코인이, 동전 맞아. 근데 여기서 만들었다는 뜻이 있으니까, 만들어지게 되었다. 워머를 하려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구를 씁니다. 목적이죠? 이러한 독특한, 스타일을 묘사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으로 해석을 보시면 돼요. 투부정사 많이 나오겠지 뭐, 아무래도 이 단어에서, 이 단어에서 미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단어는 나중에, 변화되었다. later를 묶어봤어요. later를 묶어보니까, 뭐가 보여요? 이렇게 묶어보니까, word, changed, 수동태가 보이시죠? side번으로 변화되었다. 여기도 전치사고지 뭐, into가. change랑 into랑 붙어다니니까, into, side번지라고, 뒤에 전치사고, n 쓴거고, 나중에 변화되었다. 라는 수동태지 뭐. 수동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어는. sub, 수동태. 수, 동태. 밑에 써있다고 안쓰지 말고, 너네 글씨랑 쓰라고. 그쵸? 자, 10번. 전보라는 단어는, 의미합니다. 역시 전보라는 단어가 단수죠. 동격이에요. the world, 전보랑. 그러면, 단수니까, means, yes, 의미합니다. 아주 크다라는 걸, 그리고, 그것의 의미는, comes from, 전보로부터 오는데, 최근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인데, 어, 덤보인데 이거 뭐지? 원래, 덤보라고 있던데, 이름이 각각, 유래가 조금씩, 틀려지고 이름이 변하더라고요. 거대한 코끼리입니다. 그 코끼리는, wasn't named, 이름이 달려졌습니다. 전보라고, 펜을 살짝 바꾸고, 달려오는 걸로, 이렇게, 전보라고, 가로로 전보를 묶을게요. 끊고, 잘 끊어보세요. 잘 안보이지만, 그는 이름이 지어졌다. 여기 씁니다 이제부터. 네임이라는 동사는, 원래, O형식 동사입니다. 네임, 목적어, 목적격 보호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수동태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거잖아. 주어가 됐잖아 그지? 이거는, 네임은 bpp로 바뀌어, bneamed로 바뀌었잖아. bneamed이, wordneamed로 바뀌었지? 근데, 뭐는 남아있어요? 목적격보호는 남아있지? 그래서 전보는, 목적격보호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동태 뒤에 뭐가 있다 하면 그건 오영식이 수동태로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뭐가 있다, 명사가 있다 라고 하면 동물들만 간단히 얘기가 넘어갈게요. 그는 런던 동물원에 있었을 때, 그가 런던 동물원에 있었을 때, 됐죠? 동물원에서 전보는 유명하게 되었다. 자의 아이에 이제 뭐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탈 것을 제공함으로써, 즉 전보 등에 아이들을 태운 것 같아요. 동물원에서 전보를 팔려는 계획이 있었을 때, 어디에? 서커스단에. 어디에 있는? 뉴욕에. 뉴욕의 서커스단에 넘기려고 했어요. 약 한 10만명의 학교 아이들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글을 쓴 거야. 편지를 띄었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은 they, 모두, 뭘, 여왕에게 간청. 국어는 아니겠지 뭐, 그지? bagged가. bagger 하면 네. 뭔지 알죠? 국어라는 사람. 거리를 나타내죠. 여왕에게 간청했던 건 요청한 거잖아. 이거는 쉽게 말하면 ask 한 거죠. ask들. 요청했다. 바꿔도 돼. 그렇지? 그러면 이게 끊고 이게 목적어고, ask 목적어 목적격 뭐야. 이 부분이 투부정사 씁니다. 근데 우리 투부정사 구정 어떻게 앞에 나시나 내보를 붙이기로 했죠? 그 점거를 팔지 말라고 여왕에게 구걸한 거잖아. 간청한 거죠. 하지만 동물원이 어쨌든 그를 팔았네. 아니 나는 그래서 해결된 줄 알았더니 팔았네. 듀욱에서의 서커스에서 전보가 아주 유명해졌죠 또.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알려지게 되었다. 폴이 아니라 누구누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맨이가 꾸며주고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됐네요. 이것도 이제 수동이죠. 알려두게 되다. 비동사랑 became. 비동사 중에서도 became죠. 변화를 살짝 낀 become 동사류죠. 그래서 이것도 bpp 수동사라고 보면 돼요. 제가 쓸게요. 수, 대. 그렇지? 슝슝. 그리고 패닉이라는 단어. 패닉. 패닉. 우리 외래어로도 많이 패닉. 패닉 하는데, 패닉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한번 볼까요? 단어 패닉이라는 게 유래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리스의 신 펜에서. 콤마 후. 무슨 용과? 대소 부정용과. 됐이 안됩니다. 됐으로 바꿀 수 없어요. 됐. 됐. X. 살았다. 어디에? 숲에 살았습니다. 패는 자주 숨겼습니다. 어디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숨었다. 자동사죠. 숨었다. 숨겼다. 숨었다. 나무 뒤에. 어두운 부석에. 왜 그래요? 기다렸다. 아. 여행객을 기다렸다. 한 명의 여행객을 기다렸다 보다는. 지나가는 여행객. 지나가고 있는 여행객을 기다렸다. 여행객이 지나가기 기다렸다. 여행객이. 행을 곁을. 패스트 바인. 지나갈 때. 행이 흔들었다. 나무를 흔들었다. 뭐뭐 하기 위해. 투부정서의 부사적 목적이죠. 그래서. 놀래키려고. 그 여행객을. 여기서 변화된 것은 바로. 그 여행객의 더인데. 여행객은 일반적 여행객을 썼다가. 진짜로 지나가게 된 여행객이잖아. 여기까지 일반적 여행객이고. 이제. 놀래킴. 놀래킴을 당한. 이렇게 얘기하면. 당한 여행객은. 그 여행객이 되니까. 정관사 더. 를. 쓰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어. 로 쓰면 안됩니다. 자. 만약에. 그 여행객이. 만약에. 그 여행객이. 놀라게 되고. 시작하게 된다면. 걸음걸이를 빠르게. 쫀거지. 먼저. 해는. 다음. 어둠 구석으로. 옮겨갔고. 그리곤. 그를. 기다렸다. 됐죠. 네. 됐어요. 그 다음에. 해는 옮겨갔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갔습니다. 다시 옮겨간거죠. 거기에서. there. 그가 좀 더 많은 나무를 흔들었고. 이 사실. 그가 좀 더 많은 나무를 흔든 사실. 앞 문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압이라 썼어요. 압. 만들었다. 끊고. 사역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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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행객을 끊고. 목적어. 우영식 들어갑니다. 좀 더 놀라게. 목적격. 워어로. 송. pp를 썼습니다. 과거분사. 놀라게 된거니까. 그래서. I는 써버리면 놀라. 키도로 만든거니까. 말이 안되지. 놀라진거죠. 목적어. 여행객이. 이러한 것이. This is. 앞의 내용이죠. 앞의 내용이. 어떻게. 앞의 내용 전체야. 전체. 이 글 전체. How the word panic이. 의미를 가진거다. 본격으로 보면 되겠죠. 어떤 의미. Get frightened. 이것도. 비동살입니다. 그래서. 놀라게 되다. 놀라진 것에 대한 의미. 이것은. potential mark가 있습니까. 하나의. 명사로 보셔도 돼요. 표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사 뒤에. 어떤 명사표현이 들어갔다고 보면. 이걸 동사로 보면 안되요. 됐을. rotation 말고. 속에서. 유지되는거죠. 자. 여기서. How부터. 여기 이만큼. 다시 이만큼까지가. 관계부사절입니다. 그래서. How 앞에. The way가 생략되는데. 같이 안써. 쓸게요. The way는. 같이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시킨겁니다. How만 쓴거에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This is the way the world. 이렇게 가도 돼요. How 빼고. 둘 중에 하나만 쓰란 얘기야. Okay. This is the way the world. 이렇게 가거나. This is how the world. 이렇게 가요. 파파라쪼. 파파라쪼. 파파라쪼라는 단어는. 파파라쪼로부터 온건데. 컴마. 그 마지막 이름. 제 동격입니다. 마지막 이름. 누구의. 사진사의. 어디에. 이탈리아 영화에. 나오는. 라. 도체비타. 이 영화에서 파파라쪼는. 끊고. 팝니다. 끊고. 그의 그림. 즉. 스타일 그림을 팝니다. 사진이죠. 사진을. 끊고. 누구에게. 신문사에게. 1960년대. 파파라쪼라는 말은. 파파라쪼라는 말이. 원래 어디 나라 말이였어요. 이탈리아잖아. 그러니까 파파라쪼라는 말이. 이탈리아 뭐겠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거야. 영어로 들어가는거야. 뭐로써 들어가는거야. 한 단어로써 들어가는데. 어떤것을 위한 단어냐. 라고 4를 썼죠. 묶어 볼게요. 간섭하는. 성가시게 하는 사진사. 그 사진사는.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영어에서 교재된거에요. 파파라쪼라는 주인공 이름으로. 됐죠. 그러면 관계되면서 죽겨. 따라다닌다. s를 조심하시구요. 스타들을 따라다니는. 사진사. 사진사 한명이니까. 편행사가 단수니까. 동상에서는 s를 붙였습니다. 됐어요. 네. 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Can you become interested in stars? private lives? 이게 끊고 애즈절 시작할건데. 주어. 여기까지를 동사로 볼게요. interested in 까지. 이렇게 동사. 왜냐하면 interest in 쓰잖아. 그지. 스타의 사생활에. 여기까지가 애즈절. 두칸. 두개 두줄로 끌게요. 두줄. 여기까지가 애즈절입니다.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져오게 된다. 스타들의 사생활에. private 사생활에. 그렇죠. 현재완료를 썼구요. 현재완료 수동으로 썼죠. 주의해야 되겠죠. have been. have become은 현재완료인데. bpp를 써서 현재완료 수동입니다. 이건.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서는 바로 얘인데요. 비례를 나타내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이런 방법에서. more. 비교끝 같은 것들이 나오면. 비례라고 했죠. 그렇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에. 관심을 갖게 될수록. 파파라치. 즉. 콤마. 복수형태. 복수형입니다. 더. 플로어럴 폼이라는 것은. 파파라쪼의 복수형. 인. 파파라치는. 이건 동격이구요. 삽입된거야. 콤마. 콤마. 내용이. 파파라치와. 콤마. 콤마. 이 안에 내용은. 돈이라는거야. 맞잖아. 파파라쪼. 파파라쪼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복수형태. 이 말의 복수형태잖아. 이렇게 설명으로 들어간거야. 은. 그래서 아리안은. 이즈입니다. 둘이 같은말이기 때문에. 그냥 같은덩어리. 동사 이즈. 단수죠. 주어는. 현재. 언이 있잖아. 한 단어가 묶인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일상의 언어. 말. 일상의 단어입니다. 언. 언. 에브리데이. 이가 있기때면. 어가 아니라. 언. 주의하시구요. 오. 전세계에서. 그냥. 전세계에서. 파파라치라는 말이. 일상언어입니다. 전세계에서. 그죠. 신기하다. 우리도 파파라치라고 부르잖는데. 까지에서. 내용감을. 봤습니다. 일가보다 훨씬 어려워. 그래서. 너네 아마. 외우는데. 고생이 많은걸로. 진짜 안다. 그러니까. 잘 외워서. 선생님. 왜 외우라고 했는지. 이해하지. 외워서. 문제를 많이 풀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놔야됩니다. 여기까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